아 진짜 그 여자가 연희들 책을 팔았대요? 20년 살던 집에서 이틀 만에 쫓겨났어요 진짜 그지 같지 않아요? 문 열라고! 열라고! 이미 그 집 팔아서 아들 회사 몽땅 투자했대 너는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복수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딱 기막했던 만큼만 돌려주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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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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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